백성당 국민들로서의 응원을 다하는 데서 이 시각에 국민 노래를 갖습니다. 국기에 국기가 있나요? 국기가 따나요? 국기에 대한 규명! 나는 사랑스러운 비교기야 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정입니다. 바로 대국가는 1절만 국가의 자신의 흥미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국가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195만 7743명이 입당해오게 되고 4만4천명의 희생자가 난 우리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묵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묵령!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